안녕하세요. 판매원고 문장의 판매원TV의 환빌리영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매원고 민사 MMF 계좌 제공과 분할 상속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21-1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이고 피고은행입니다. 상속인이 폐소했다가 상고를 했는데 파이 환속됐죠.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피고은행의 예금 채권과 MMF 계좌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중에 2019년 5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 자녀인 원고와 A, B, C 4명이 공동 상속을 했는데 B는 단독으로 예금 일부와 MMF 수익증권 대금을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예금 첫 권 중 원고 상속분 금액을 인용을 했지만 MMF 계좌에 있는 대금은 수익증권으로 봐서 상속인과 준공유임으로 청구를 기약한 겁니다. 이거 원심의 논리가 있는데 이거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문제는 이거죠. MMF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 금액에 관해서 각 상속분으로 개별 상속되는지 준공유되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쟁점이 있는 거죠. 즉 MMF 수익증권. MMF 계좌가 있죠. MMF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게 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상으로는 자본시회법상은 수익증권입니다. 그 증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투자로 인한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MF 수익증권의 평가 금액이 보통 나오는데 이거는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바로 평가 금액이 쭉쭉 나오고 사실상 수시 입출구 예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증권으로 본다면 준공유이고 그러게 되면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고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분할 채권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원고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원고 이 부분에 한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금전 채권은 가분이어서 공동상속인과 분할 기속됩니다. 주식은 가분 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하고 청약저축도 준공유로 보기 때문에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MMF는 뭐냐?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기구로서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단위로 그냥 환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MMF 수익권은 원래로는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을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기속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MMF 환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파괴한 겁니다. 가분 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분할, 각자 예금을 해지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은 가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에 준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MMF 수익증권에 대해서 원심은 이거를 증권으로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당할 수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환배 의무 단기 지급 등을 볼 때 분할이 기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MMF 계좌에 있는 대금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이 기속되므로 상속인 단독으로 해당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MMF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인들이 각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